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에서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관련 차명 계좌 수백 개를 포착하고 특별검사에 나섰습니다. 금감원은 최근 검찰로부터 우리은행에 개설된 CJ그룹 차명 계좌 수백 개 내역을 전달받음에 따라 내주부터 우리은행에 대해 특별검사를 할 계획입니다. 당초 CJ그룹의 차명 의심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은행과 증권사 등 다섯 곳으로 알려졌으나 CJ의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의 차명 계좌가 집중 개설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이에 따라 신한은행 등 다른 은행 증권사는 특별검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.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CJ 주거래 은행이므로 일단 우리은행만 특별검사를 할 예정이며 현재로서는 다른 은행 검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. 금감원은 우리은행 직원이 CJ그룹의 차명 계좌 개설을 도왔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.